배우 김혜윤의 최신 화보가 발표되었다. 이번 화보는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앞으로 더 사랑하게 될 배우 김혜윤의 망중한 이란 콘셉트로 진행되었다. 그의 싱그러운 모습과 솔직한 인터뷰가 매력적으로 담겼다. 20일 오전, 매거진 코스모폴리탄의 공식 홈페이지에 김혜윤의 발리 화보가 공개되었다. 맑은 날씨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그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긴 생머리를 한 그녀는 셔츠, 데님, 팬츠, 스니커즈로 편안하면서도 화사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풍성한 컬을 입힌 헤어 스타일로 카메라 앞에 나섰다. Y2K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습은 그녀의 독특한 매력을 한껏 드러내었다.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매치해 선보인 그녀는 각기 다른 스타일링으로 화보를 장식했다. 데님 롱 스커트부터 블랙 미니 드레스, 아이보리 원피스까지 그녀의 다채로운 매력이 돋보였다. 인터뷰에서는 TVN 드라마 선제없고 티어에 대한 소감을 나누며 한 인물의 일기장을 들여다본 것 같다. 10에서 30대까지의 인생을 임솔로 살아본 시간은 정말 소중했다. 솔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며 누군가를 뜨겁게 덕질한 적은 없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팬들을 생각하며 연기했다며 따뜻한 마음을 드러냈다. 특히 팬들이 보내준 감동적인 편지에 대한 이야기도 공유했다. 팬분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여 내 사랑이 그보다 더 크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그 편지는 정말 마음에 남는다고 말하며 자신의 연기에 대한 진솔한 감정을 전했다. 배우 김혜윤이 청량한 매력을 발산했다. 최근 코스모폴리탄과 함께 발리에서 촬영한 화보는 그녀의 매력적인 모습을 선보였다. 이번 화보는 여름의 청량함과 함께 배우 김혜윤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아내었다. 김혜윤은 화보 촬영 후 인터뷰에서 선제없고 티어의 주인공 임솔에 대한 소감을 공유했다. 그는 한 인물의 일기장을 들여다본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10대부터 30대까지 임솔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이는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어요. 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30대의 내면과 10대의 겉모습을 동시에 표현해야 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소리와 같이 내면은 30대지만 겉은 10대인 캐릭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연기할 때는 30대의 노련함과 10대의 특징을 적절히 혼합하기 위해 노력했죠. 라고 그는 말했다. 김혜윤은 자신의 연기에 대해 아직까지도 엄격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과거의 아쉬운 점을 깊이 반성하며 발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순간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솔직히 전했다. 또한 그는 연기 외적으로는 더 편안하고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선제였고 티어의 결말에 대한 그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었다. 그는 선제가 소리를 기억하지 못했다면 소리는 훨씬 더 많이 울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현재의 결말이 참 다행하다고 생각해요. 라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작품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도 김혜윤은 자신의 연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전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저에게 주어진 김혜윤이라는 재료를 최대한 활용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라고 자신의 배우로서의 다짐을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